너 지금 나보고 있는거 아니지? 너 지금 나보고 있는거 아니지? 너 지금 나보고 있는거 아니지? 몰랐지 몰랐지 하나 둘 셋 어 재다 리더 누구와봐 아무래도 리더는 촬영이 낫지 아 진짜 이번에는 춤 리더는 다르게 하자 춤 내도 다르게 해가지고 쟤가자 쟤가자 하하하하 아 되켰네 아 하나 미안하다 미쳐 동작 제형으로 바뀌었어 아닌가? 다음번이니까 내가 봤을때 그러니까 얘는 널 보면은 얘는 널 보면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나 이거 하면 내가 바로 보는 널 현진이? 나 바로 맞추는데? 현진이 눈치 진짜 빠른데? 나 눈치 진짜 빠르다 자 우진이 어떻게 할까? 오케이 다음번이 네 손 잡고 싶었어? 다음번이 쏘다가 오빠가 쏴는 사람은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기본기를 했을 것 같은 사람? 다음번이 짜라 다음번이 짜라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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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어떻게 할까? 누가지?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쉽다 정의 치지 말고 정의 치지 말고 정의 치지 말아 정의 치지 말고 승희씨 달리고 달리고 죽는 & x2 어휘 널주기 시작했을까요? 손 우유 제가 방금 두개 돌았을 때가 벗겼네요 그리고 현진이 그거 딱 도와줘 질기 널주기 시작했구요 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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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줄게 바꿔줄게